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우리 주변만 봐도 반려동물과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난 만큼 버려지고 유기되는 거리의 유기동물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기동물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해 평균 유기동물의 수가 어떤지 조금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최근 미디어에 유기동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유기동물의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한 해 평균 보통 7만에서 8만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행정적인 집계이고요. 실제적으로 민간단체들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죽게 되는 동물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치의 동물들이 길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휴가철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이런 때에 동물들이 많이 길에 내몰리는 것. 이 현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명절이나 또 휴가철에 멀리 가면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저도 영상을 통해 많이 봤는데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위에 민감할 것 같은데 유기동물 중에서 추위에 더 민감한 그런 동물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이제 동물은 털이 있으니까 추위를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이 길에 내몰리는 개들이 사람을 키우던 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내견들인데 대부분 이런 실내견들은 집안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추위 적응력이 약하고요. 또 소형견일수록 그리고 털이 짧은 단무종이 개일수록 이런 개들일수록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길에 내리면 좀 힘든 삶을 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추위 못지않게 개들은 땀샘이 없기 때문에 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땜뼛에 방치한다거나 혹시 혹은 차에다가 두고 내린다거나 이랬을 경우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온도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아지, 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고양이는 추위에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어떤 데이터 같은 게 있을까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정말 따뜻한 곳을 무척 찾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 엔진 룸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이 그 고양이의 개보다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더 고양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기동물들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털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추위 타지 않겠지. 하지만 오히려 추위 좀 많이 타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 더 취약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모닝 노크 캠페인이 화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캠페인인지 좀 궁금한데요. 고양이들이 따뜻한 곳을 많이 찾는 동물이다 보니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방금 시동을 끈 차의 엔진 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새 거기서 잠이 들고 차주가 와서 시동을 바로 켜면 기계가 작동하면서 동물이 거기에 끼어서 죽는 이런 사고들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소방서에도 자동차 엔진 룸에 낀 고양이를 구조해달라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동물이 거기서 고양이가 끼어서 죽는 이런 걸 예방하고자 시동 켜기 전에 본닛을 이렇게 뚝뚝 뚜둥겨서 고양이가 놀라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캠페인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다면 머닝노클에서 좀 효과를 봤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소리를 듣고 고양이가 도망가거나 차에 시동 직전에 어떤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양이가 도망가는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캠페인이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통계치로 잡혀 있거나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사실 고양이가 엔진이라든지 바퀴 올라가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좀 기억해뒀다가 저도 그렇지만 한 번씩 이렇게 좀 모닝노클 한 번씩 해주시면 서로 좀 그런 경우 당하면 좀 끔찍하잖아요. 네 뭐 차주도 사실 내 차에 동물이 거기에 끼어서 죽으면 기분이 좀 좋지는 않죠. 동물 입장에서는 또 안타까운 목숨 잃는 거니까 좀 한 번씩 이렇게 두드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한파 속에 유기견이 길에서 동사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혹한이나 폭염에 반려동물을 외부에 방치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처벌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문화가 아직 정착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개들을 추위에 그냥 방치한 채 털 있는 동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 버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방치하게 키우거나 아니면 뭐 땡볕에 그냥 더위도 피하지 못하게 키우거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게 동물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규정하는 거는 국내에도 시급히 도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치를 학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순창소 사건 때문에 붕겨 죽이는 경우 죽었을 경우에만 학대로 처벌을 하는데 그러나 죽음이 이르기 직전에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앞서 유기동물을 만났을 때 좀 보호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조금 강아지, 특히나 큰 강아지 봤을 때 피하게 되는 게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유기동물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앞으로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개가 우리가 여지껏 통상적인 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냥 돌아다니면서 집에 들락날락하는 이런 개인지 아니면 실내에서 키우는 보통 품종견 같은 경우가 길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거의 주인이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버려졌거나 그렇거든요. 그런 판단을 1차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이후에 이게 버려진 개인 것 같다. 아니면 주인을 잃은 개인 것 같다라는 어떤 판단을 들 시에는 정부 콜센터가 있습니다. 1577에 0954에 전화하면 각 지자체를 연결해줘서 동물을 구조하는 구조센터로 갑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거기서 10일 동안 보호하는 동안 잃어버린 개일 경우는 주인이 찾아갈 수 있는 장치가 되고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일단 정부에 등록하고 이후에는 입양을 위해서 서로 좀 노력해야 되는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동물 만났을 때 저조차도 좀 무서워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이렇게 1577에 0954번 이렇게 전화를 하면 유기동물들을 이렇게 좀 더 보호해주고 주인을 찾아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아지 등록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강아지 등록제.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원래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분양받아 오기 전에 과연 내가 얘를 15년 이상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한 번 좀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책임성을 가지고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제도를 제대로 정착을 못 시켜서 약간 효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최근에 정부도 적극적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률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책임성을 좀 사회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호기심에 반려동물을 이렇게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